내가 한 9시에 킬 때 될 거고 반에 킬 때 될 거고 10시에 킬 때 될 거고 그래가지고 저 색깔 구분이 안 돼가지고 지금 불편이세요? 2분에 맨날 취소 1분에 틀문에 becomes 2분에 1분에씩 2분에 1분에 2분에 틀면 그리고 2분에 들어갈 수 있을 텐션 적응가 방금 적응가 방금 네 JSH7 어 9756님 고맙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어 귀여운 공장장님 또 스티커 더 한 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포장 갈매기님께서 스티커 한 개 고맙습니다 아오 네 아 졸라 침침하네 아 아 깜깜 죽겠어요 아 졸라 맑다고 근데 왜 이렇게 밝지 이거 세상이 원래 이렇게 밝았나요? 아 눈부셔 아 아 아 눈부셔 아 스타는 제 방송국 홈페이지 가시면은 그 전체 글보기에 제가 다운로드 글을 써놨어요 그 보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2초홍님 스티커 한개 또 감사합니다 아 써프다 감사합니다 이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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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한판 뜨자고 봐줘 아 힘들어 나 봐줘 좀 오 어 은하 은하측님께서 1대기 이름 구요미 빙빙 고맙습니다. 여러분 한개 감사합니다 다디아 디바오르라 오 포토 헬프 고 야 우리 총립 스테이크 한개 또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자 조금 매너채팅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가면 벗었잖아요 어 그래? 친구들 칭찬받았어 원래 이 게임 들었을 때 제일 좋은게 이게 내가 저 어? 잘 알던 친구를 이겼을 때야 친구랑 비슷하다가 이제 내가 계속 이기 시작하면 아 내가 실력이 늘었구나 이 새끼리 이제 나한테 안되는구나 뭔가 느낌 있잖아 어 그게 최고지 그게 최고지 컨텐츠요 컨텐츠는 뭐 뭐 이것저것 많이 한다 해가지고 그게 뭐 좋은게 아니에요 원래 이 해오던게 지금 이 꾸준히 하게 해온게 지금 3년 7개월이나 되다보니까 저 방송 뭐 저 방송 특별하지 않아도 좋 좋습니다 뭐 항상 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방송하기 때문에 빨무하는데 뭐야 이거 컨텐츠를 다양하게 합니까 지금 지겨움 지겨움 생기면 이제 떠나가는거지 원래 그런겁니다 네 방송이란게 원래 그런거에요 티비도 매일 보면은 질립니다 지겨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현이님 별풍선 또 한개 고맙습니다 아 우리 알비님께서 또 별풍선 백개선물 감사합니다 원래 방송이란게 원래 그래요 저도 저 초창기때 방송 보시던 분들 요새 잘 안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좀 질린거죠 사람이란게 어쩔수 없는거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때문에 저는 방송을 계속하는거죠 그래서 하하 우리 알비님 또 별풍선 백개 으흠 으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하 할비님 또 하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내 컨셉이 원래 방송 컨셉이 그래요 근데 한결같은거 살짝 한결같은거 음 이게 내 방송 컨셉이죠 하하 가면 저거 메가마트 가니까 팔더라구요 예 음 저글리 여덟 부디였는데 왕좌나면서 막혀서 시큐트님 별풍선 또 한개 생각 감사합니다 자, 빨무요 빨무중 중독성있습니다 아니, 이 총님 예 나도 이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요 방송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이 컨텐츠 변화하기가 좀 BJ 입장에서 맨날 해오던거를 쭉 깨고 그 다른걸 한다는게 조금 뭐라야되지 두렵다 해야되나 그런게 좀 있어요 저도 약간 마찬가지구 예를 들면 다른 컨텐츠를 해가지고 성공하신 그런 BJ분들도 많이 계신데 반면에 조금 역효과가 난 BJ들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거는 고민을 해도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근데 알수가 없는거기 때문에 시도 자체가 조금 저 뭐야 조금 부담스럽지 않네 야, 생각보다 많이 죽었네 아주 след이 Countdown 제로 모든 것이 여기 트랙 몇 마리 없는데 헬프가 되나 이게 안되는데 아 이거 막아줄 수 없네 크릴이네 또 울편도 견젤에 가가지고 이게 어딘가지 이거 못 막아주겠는데 어떡하지 이거 허억 신경쓰 어이 어이 괜찮은 잘 했다 어이 잘했다 잘했다 어이 잘했다 여기, 여기는 이제 드론이 없기때문에 여유가 있는거같아요 이케의 그곳에 닿을수록 또 대단하시던 중 이거 제작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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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어어위우 시청자마 나 이 유행어를 사용하다드네 군대해면 혹 혹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군대해면 혹 어! 와 극혐 어라? 일꾼이 별로 없네 어우 흥 어 그래 깍깍토이드 나중에만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main screen i 스페어! 스페어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결국은 테란이 좀 살아야 이게 좀 좋은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해상도 패치여? 그런 거를 따로 제가 한 적이 없는데 아 미셜 반갑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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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이거 언제 도망았지 이게 신기하네 신기하네 아 아 아 아 아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와 테라는 끈기가 장난 아니네 우리피아는 저래야지 빨무하는 사람이라면 저래야 끈기가 있어야지 난 끈기가 없는데 끈기 좀 보고 배야 되겠네 어 죽어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 토스가 견절을 안했으면 또 힘들 수가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추철 아버지 정말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